내 딸의 눈을 잃어봐 하루에 비는 났어 안 나에게로 나에게로 하루하루마다 생이 달라진 느낌 왜 이리 지나는 미리 찾아 엄마 왜 왜 아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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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처음 봤을 때 한국말 진짜 잘하는 노래였다? 진짜? 그리고 트로트 엄청 잘해 트로트도 엄청 잘해 언니 저 인기투표 사회인 거 알죠? 인기투표 최화예요 호차비 언니가? 네? 아 이거 그 14위고 마지막 딱딱딱 뚜뚜뚜 하과 바나나 친구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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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손을 잃게 될 것 같아요 오세요 곧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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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건 네! 이거 네! 야!! 곰뚱네 민기 왔다 네 오늘 누구 계시나요? 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콜라병 옷매네 얼굴 어디갔어? 얼굴은 단골이에요 얼굴은 상상 속으로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고등학생이야 지금? 지금이 고등학생 아니야? 귀걸이에 차주 트로트 잘하네 트로트 해봐 너무 아름답지? 멜로디가 좋아 이거 만드신거야 빠밤 너희들한테 20대가 오빠야 삼촌이야? 오빠 오빠야? 그러면 이찬이 오빠 이찬 오빠가 참여한 노래 근데 나한테는 삼촌이야 아니면 오빠야? 내가 물어봤잖아 20대이면 너한테 삼촌이냐고 오빠냐고 너가 오빠라면 몰라 엄마가 나한테 말했어 그럼 오빠라고 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헤이 하하하 호 눈물이 난다 나의 애써 나의 애써 나의 애써 나의 애써 나의 애써 난 펑크콩으로 만들더라고 야 나의 애써 응 맛있어 우리 그 맛하는 거는 1점인데 그냥 맛없어 보였는데 먹어보니 100점 만점 아 진짜? 너무 맛있어 혜린은? 혜린은 어때? 이거 계속 먹을수록 숙제가 올라갈 것 같아 혜린이 맛이 어때? 맛없어? 혜린이 이런 남이잖아 혜린이 이런 남이잖아 아니야! 전혀 아니야 해당 1점 만점 1점 만점 나 콩있네? 나 콩 뺐어. 근데 한 개만 있어? 오지마 내일부터. 동아리콩이 운다 지금. 나는 너무 싫어하나 봐. 맛있어. 한 마리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내가 무조건 참기름 넣어줘야겠다. 하얀밥에 병아리콩이랑 같이 먹은 거는 맛있는데. 이런 거에 같이 먹으면 싫어. 나 병아리콩 먹었어. 예뻐지겠다. 이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 더 맛있는 거야. 이거 좀 더 맛있어. 나 콩을 잘게 잘게 자르고 여기에 넣고 섞어 봐. 섞어 봐. 나한테 좀 맛있어. 우와 진짜 잘 먹는다. 병아리콩을 더 얹어서 먹었어. 테헤리는 더 예뻐지려고. 얼마나 더 예뻐지려고 그러는 거야? 우와. 나 먹었는데. 너도? 더 이쁘지겠다 나도 눌렀어 사랑하는 혜리야 생일이 지나버린 우리 혜리 10월의 생일인 우리 혜리에게 관세심이라는 책을 보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인종차별을 왜 해? 나빴다 응 맞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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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먹으니까 공부 잘 돼? 응 너 거실 너 방 꾸민 거야 지금? 바다, 우유, 딸기, 군돌이, 사자 이제는 안 보고 있다가 안 보고 써야 돼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 말해줘 알았지? 응 하나씩 써야 되는데 네모칸에다가 다 썼네 응 스위트 스타일 틀렸죠? 맞아 아 뭐야 그럼 천원 났어 근데 아깝게 하나 틀려서 천원은 날라갔어요 아깝게 하나 틀려서 달콤달콤 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거꾸로 보는 건데 왜? 왜 거꾸로 봐? 왜 거꾸로 봐? 이제 테스트해도 돼? 아니 안 돼 이 단어 몇 개 된다고 아깝게 하나 틀렸어 엄마 참고 어떻게 해? 이거 빼고 여기에 할게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몰라? 그럼 달라 샤버스킷이 다 드세요 그야 좋잖아 해도 비싼데 아깝게 하나 아깝게 하나 아깝게 하나 아깝게 하나